네, Git과 GitHub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it은 버전관리 툴이라고 하죠. 버전관리 또는 형상관리, 소스 컨트롤이라고도 하고요. 이 버전관리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Git의 역사, Git의 특징, Git과 GitHub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관리는 학생때 과제를 할 때 Word 파일을 만들다가 아마 그런 실수들을 한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저장 안하고 컴퓨터 꺼진다던지 파일을 날렸다던지 그런 상황들이 개발자한테도 소스 코드를 작성한 후에 저장을 못하거나 파일이 깨지거나 버그가 났는데 어디에 버그가 났는지 찾기 어려울 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전관리는 그 파일에 대한 변경사항의 추적이고요. 책을 읽을 때 북마크를 표시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책갈피는 코드 스냅샷의 참조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 코드 스냅샷과 참조가 좀 생소하실 텐데 뒤에 Git을 설명하면서 또 얘기가 나오니까요. 코드 스냅샷 참조는 책갈피와 같은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협업 시에 코드에 대한 합의의 과정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혼자 파일을 만들어 나가면서 저장하는 것은 파일 이름만 변경한다던지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남겨놓을 수 있을 텐데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버전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버전관리 사용 사례인데요. 개발자가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프로젝트의 일부로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개발 환경은 아니고 스마트 팩토리라던지 최근에 IoT 디바이스들 작은 장비들이 많아지면서 네트워크 장비들을 관리하거나 구성 파일을 추적하는 데도 Git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정보 기술, IT 인프라 일부에 대한 문서를 유지하거나 관리할 때도 사용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요즘 IT 기술에 좀 친화적인 회사에서는 회사의 양식 문서도 기술을 관리하면서 이 버전관리를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버전관리를 하면 수정이력 관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점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서 파일을 바꿨는지 언제 바꿨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태를 다 볼 수 있고 문제의 발생 이유나 변경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누가 언제 왜 변경했는지 알게 돼서 책임의 소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업무의 프로세스, 업무 흐름에 대해서 개발 업무의 가시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개발팀장은 개발팀원들의 Git 커밋 로그만 봐도 지금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어디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시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위기 대처에도 더 수월합니다.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문제 발생 이유나 시점, 언제 이런 것들을 히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의 대처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버전 관리는 1세대 버전 관리는 고정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락킹을 통해서 파일을 잡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소스 파일을 락을 건 다음에 수정 후에 다시 저장을 하면 락이 풀리는 형태로 되고요. 이렇게 되면 파일이든 어떤 폴더든 그 고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버전 관리를 하던 초창기에는 그 부분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2세대 버전 관리는 병합전 커밋이라고 하는데 일단 작성을 하는 겁니다. 제 커밋에서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코드를 합치는 과정에서 중앙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와 내 데이터를 합치는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내가 그것을 일일이 다 수정해서 합쳐야 하고 그 합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수정이 또 일어났을 경우 되게 좀 여러 번 수정을 거듭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나온 3세대 지금 깃이 3세대에 해당하는데 분산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의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드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 서버에서 다 이루어지고 내가 그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수정했어야 하는데 이 분산 환경에서는 내 저장소를 하나 갖고 중앙 서버는 또 별도의 서버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 버전 관리와 중앙 서버의 버전 관리를 분리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 수정 사항을 일일이 중앙 서버에 합쳐 넣어야 되는 과정이 생략되게 되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머지와 충돌 해결의 알고리즘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공됩니다. 리베이스를 할 수도 있고 머지를 할 수도 있고 체리픽이라는 것을 해서 부분만 합쳐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좀 더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서 효율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분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3세대 버전 관리의 특징입니다. 이 로컬 버전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기세에서도 있고 중앙 집중식 서버도 사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데요. 중앙 서버가 이 버전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파일이라는 부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내 컴퓨터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기세 버전 관리의 경우는 이 로컬 컴퓨터 안에 이 버전 관리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이 버전 관리 바깥으로 이제 파일이 나가게 되는 거죠. 맞 네 그리고 이제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서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외부에 있는 머신 서버 개발 서버 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서버에서 파일을 받아다가 작업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아까 1세대 2세대 3세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중앙 서버가 있는 경우 중앙 집중식의 문제는 중앙 서버가 다운되면 그동안 아무도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백업할 방법도 없습니다.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프로젝트의 모든 히스토리를 잃게 됩니다. 로컬 버전 컨트롤 시스템 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점이 있고 이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Git은 그 말씀드렸던 아까 첫 번째 로컬 머신에서의 버전 관리 외에 이 버전 관리를 서버 컴퓨터에도 별도로 그 버전 관리를 해서 분산해서 버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버전들이 병합하는 그 시점 이후로는 다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병합할 때만 이 버전들이 합쳐지고요. 별도로 작업하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기에 버전 관리를 잃더라도 여기 제 컴퓨터에 있는 버전 관리는 남아있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가져올 수 있는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기존의 버전 관리 툴과 기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기존의 버전 관리 툴은 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집합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A라는 파일이 A와 C라는 파일이 버전이 바뀌었을 때 A와 C에 대한 값만 저장하게 되고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집합만 부분 집합만 이렇게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스냅샷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파일이 추적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버전 3의 상태에서 이 파일 B의 상태가 좀 애매해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B라고 지금 버전 1에서 수정된 파일 B의 상태가 그대로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질수록 이 버전 3에 대한 상태에 대한 보장이 되게 어려운데 비해서 Git이 가지고 있는 스냅샷이라는 개념은 파일이 변경되지 않아도 이 변경되지 않은 파일의 스냅샷 자체의 값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버전 3 상태로 회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것이 Git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가지 수정이나 머지나 이런 것들의 장점을 갖게 됩니다. Git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버전관리의 문제와 그런 것들을 보완한 최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버전관리 프로그램이고요. 처음에는 리눅스 커널 오픈소스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오픈소스 개발 버전관리에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불특정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작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기능에 녹아져 있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인 브랜치에도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설계 가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2005년 4월에 리눅스 토벌즈라는 리눅스를 개발한 사람이죠. 리눅스를 개발한 사람이 리눅스 커너를 개발하다가 코드 양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개발을 하면서 버전관리 툴이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상용 버전관리 툴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 상용 버전관리 툴도 이러한 대규모 오픈수스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속도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리눅스 토벌즈가 2004월에 안되겠다 해서 본인이 리눅스 커널 개발하는 커뮤니티에 글을 쓴 후에 한 2주 개발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키 디자인 목표는 빠른 속도 단순한 구조 비선형 개발 구조를 지원하는 분산 환경 이 기본 키 목표였구요. 지금도 이 목표가 유지된 채로 버전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업그레이드 됐지만 이 기본적인 골격 기본적인 구성은 초기에 이 목표에서 많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0 2005년 12월에 이제 퍼블릭하게 사용됐구요. 2005년 6월에 리눅스 커널에 적용돼서 사용을 시작한거죠. 네 기세 무결성인데요. 기세 아까 파일의 집합관리와 스냅샷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무결한 점이 다른 버전관리 툴과의 차이점입니다. 기세 데이터를 저장이 전에 체크섬을 구해서 그 체크섬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일 이름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a라는 파일 a.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다른 버전관리 툴에서는 a.txt라는 걸로 관리를 했는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a.txt를 다 바꿔치기 한 후에 내가 그 원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버전관리 툴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a.txt가 지금 존재하는데 내용이 바뀐 거기 때문에 내용이 바뀐 시점을 찾아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깃은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섬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태의 상태가 체크섬으로 저장되고 파일 이름이 남지 않기 때문에 파일 이름을 변경하거나 하더라도 알아서 빠르게 원래 파일에서의 변경 델타값만 저장하게 되는데 이런 내부적인 내용은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깃은 그런 기능들로 인해서 무결성이 보장되고요 파일이 이름이 막 바뀌더라도 다 추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깃은 sha1 해시를 이용해서 체크섬을 만들고요 그래서 40자 길이의 16진수 문자열이 표시되게 됩니다. 깃에 대한 어떤 상태복이나 이런걸 했을 때 이런 난수가 보여서 되게 조금 난감해 하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이 이름이 아닌 유니크한 값으로 보관되기 위해서 변경된 거라는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깃은 파일에 대한 집합이나 이런것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추가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깃으로 무엇을 하든 깃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추가됩니다. 되돌리거나 데이터를 삭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깃은 계속 체크섬을 만들어서 계속 데이터가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스냅샷을 커밋하고 나면 데이터를 잃어버리기 어렵습니다. 파일이 변경돼서 스냅샷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파일을 이름을 바꿔서 삭제하듯이 하고 싶어도 바뀌지 않는 거고 그 파일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뒤에서 또 배워보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깃의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깃에서 헤매지 않는데 대부분 초신자들이 처음 깃을 접했을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중간에 스테이징 에이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파일 상태 그냥 내가 수정하고 저장하고 파일을 삭제하고 옮기고 한 기본적인 상태는 워킹 디렉트에 쌓이게 됩니다. 깃으로 내가 디렉토리 저장소를 어떤 프로젝트 폴더를 깃 저장소로 만들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거기다 파일을 만들고 변경하고 한 것은 워킹 디렉토리에만 쌓이고 실제로 깃 디렉토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리기 위해서는 스테이징 에리어라는 데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책에서는 인덱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색인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으로 예를 들면 도서관에 내가 내 책을 들고 가면 그 책은 도서관에 등록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 책이 도서관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 책을 아무도 추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그를 붙이고 사서가 그 책을 서고에 넣으면 그때부터 추적이 되는 거죠. 그 도서관에 책을 샀다고 했을 때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징 에리어는 그렇게 파일의 상태를 추적하게끔 책의 상태를 추적하게끔 태그를 붙이는 행동이고요. 그렇게 해서 스테이징에 올린 다음에 실제 레포지터리에 올리는 것은 이 커밋과 푸쉬를 통해서 올리게 됩니다. 이 Git 디렉토리라는 것은 제 로컬에 있는 디렉토리고요. 제 로컬에서 추적하는 버전 관리고 여기까지는 커밋으로 등록을 하고 이 이후에 푸쉬를 통해서 외부 원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세 단계가 있다는 것 보통 기본적으로는 두 단계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중간에 스테이징 에이리어가 있다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Git 디렉토리는 Git 프로젝트에 메타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이 객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 Git으로 내가 관리하는 폴더를 Git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면 이 폴더 아래에 점 Git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디렉토리 Git 디렉토리라고 하고요. 그 Git 디렉토리가 Git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 있는 저장소를 클론할 때도 이 Git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요. 가져와서 복사하게 됩니다. 워킹 트리 워킹 디렉토리 이 워킹 트리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냥 기본이 되는 상태 처음 딱 받았을 때 폴더 구조 안에 어 들어 있는 파일들의 상태가 워킹 트리에 등록이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디렉토리 어 Git 디렉토리는 지금 작업한 디스크에 있고 그 디렉토리 안에 압축된 데이터베이스에다 파일을 가져와서 워킹 트리 만들게 됩니다. 이 만들어진 워킹 트리는 그냥 일반적인 내가 파일 탐색해서 보는 파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스테이징 영역에 올라가게 되는데 파일 관리하기 위해선 스테이징 영역에 올려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Git add라는 영어를 통해서 스테이징 영역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곧 커미탈 파일에 대한 단순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뭐 인덱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스테이징 영역에 대한 명칭이 표준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GitHub인데요. GitHub은 Git이랑 무슨 관계냐 사실 GitHub과 Git은 Git은 기술이고요. GitHub은 서비스입니다. 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를 만든 거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Git 저장소 호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오픈숏을 관리하기 위해서 GitHub에다 계정을 만들고 거기에 파일을 올려두는 겁니다. Git의 원격 저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포크 풀 리퀘스트 포크는 다른 사람의 코드를 내 계정에 가져오는 거고요. 풀 리퀘스트는 내 계정에서 내가 내 히스토리에 쌓았던 변경사항을 다른 사람한테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슈는 이 오픈소스의 경우 또는 프라이빗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추적하고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이고요. 게시판 같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및 GitHub 위키 같은 문서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 저장소 Git을 만든 후에 그것을 원격 저장소 GitHub에 등록하기도 하고요. 기존에 개발되고 있던 오픈소스를 내가 수정하고자 하면 원격 저장소에 있는 GitHub에 있는 코드를 내 컴퓨터로 가져와서 내 컴퓨터 저장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디서 시작하든 시작할 수 있고 같은 분산환경이기 때문에 두 저장소는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동급의 기능을 하는 저장소가 됩니다.